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369라아암 깨워 앙구독디 앙따봉디 달달 무슨 날 쟁반같이 두근날 어디어디 으아아아아아아아 심해졌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뭔 새해 복이야 추석이잖아 새해 아아아아 추석이 이런 똘구야 멍청아 멍청아 고고고고고고고 흠 뭘 봐 흡 흫 흐흐흫 언제些 아 actor 나이 Gesellschaft 안workers 소리소리 안느 ama 소리도 아닌데 소리소리도 아니냐 난 소리도리 dou 어.. 그럼 나 힘 좀 끌고 했다 아니 아니 빨리 줘 어? 안했어 아니 개술이야 맞을래? 아니 뭐 개술이야 이거 아닌 거 알거든? 아 이거 왜 던져 이거 아니 아니 왜 돌아가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잖아 알았어 알았어 줄게 줄게 님 딜할래? 뭐 저도 사기 능력이 나왔고 님도 사기 능력이 나왔어요 난 뭐.. 뭐.. 뭐가 사기 능력이야? 어 방금 봤다시피 이제 사기 능력이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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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사기 능력이지? 어 그럼 나도 그냥 사기해? 나도 사기해? 어 그래 어 사기해 사기해 나 검은수염인데? 난 평화로 아니 뭐야 평화로 그래 뭐라 해야 되냐 그럼 나 이거 하루종일 날아다니꺼 나 알지 나 알지 나 알지 아니 그만 들어 봐 아니 그러면 안되고 그러면 안되고 딜하자 검은수염 흰수염 빼 그 이상 나도 안 바래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던지자 버릴 거 오케이 오케이 버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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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도 이거 버릴게 어? 야식 어? 아니 좋은 거부터 버리자고 아니 좋은 거야 나한테 딜하자메 딜 아 진짜 아니 이렇게 나오겠다 아니 딜하자메 아니 딜하자메 오오 리콜로빈 있네 아니 아니 큰 거 좀 보여 봐 내가 리콜로빈 여기서 제일 꺼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것도 큰 편이잖아 아니 큰 편이잖아 아니 큰 편이잖아 뭐 있어 이제 아니 그쪽도 버려야지 나 다 버렸는데 아 뭐야 아니 오바 다 버렸다니까 아니 왜 죽어먹어 자식 아니 왜 흰숨 할 거잖아 흰숨 없어 고자 아 그래? 응 형 먼저 농혈 공개해 나도 공개할게 난 이미 공개됐잖아 뭐야 이 씨 난 이거잖아 until 네네네네네 낐내네 아니 뭐해요 좋은 거 큰 거부터 버릇높고 아 그냥 님mente 다 좋은 거 나왔구나 그치 오케이 그러면 오늘 메린이 ints디가 부셔놨어 뭐 이렇게 짐을 다 부셔놨어 자기가 부셔놨 Heb 네 그럼 오늘 메린이가 함께 모비들 럭키블러 한 번 게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진 났대요 메리님 메리님 난 한 번도 못 느꼈는데 나도 저도 지역 구역 저도 사는 지역이 거기 쪽이 아니라 저도 지진을 못 느꼈어요 시청자 분들 중에 제가 생방송 했을 때 딱 지진 났..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쉣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생방송 중에 채팅이 난리가 나더라고요 1분에 막 1분에 180개 채팅이 올라오니까 1초에 3개 올라온 거예요 1초에 3개 와.. 그래서 완전 엄청나게 큰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저는 막 지진 부셔진 사람도 있다던데 근데 지진이 났었어요 여러분들은 지진의 피해를 입으셨나요? 난 안 입었는데 난, 난 우리 서울를 안 닿았는데 나는 뭔들꼈어 이미 텐티도 안 입었잖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아하하하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지금 와 달랑달랑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니 지금 뭐하는 거야 나 영상 찍으면서 나비 넥타이 정장 입고있다구 쪼하고 난 다 벗고다닐거야 그냥 동물원이야 동물원 뭔 동물원이야 아 잠시만 밀크 밀크 어 뭐야 됐다 아니 어쨌든 님아 진짜 다 벗고있어 팬틱 안입고 그냥 생으로 다 그냥 알몸으로 지금 하고있는거야? 자연인의 자녀인 나뭇잎도 안가있어 와 지금 성희롱이에요 지금 저한테 와 진짜 와 더러워 진짜 뭐야 이거 문화라니까? 어? 불안한 암 입고있지 입고있어? 아니였으면 진짜 거시기 키 갈뻔했다 코끼리 귀 사망 코끼리 아저씨는 고맙이 내일 고고 고가 쏜이래 님 손은 아니다 드리비칠게 없네 드리비칠게 없다고 이제 한물 갔죠? 이제 옛날에는 빵 터치고 으아아아아아악! 니가 어디 아파? 내가 빵 했는데 뭐 만.. 이러네? 내가 총쌌어? 아아 노잼 받으니까 좋아? 웃겼습니다 안 웃었는데 내가 웃었어? 웃었잖아 언제?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살게요 어쨌든 오늘 메인과 함께 랭..뭐 이제 시작하냐? 랭보로케울럭으로 한국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럼 오늘 몇시까지 클까? 오늘은 60분! 아오 10시까지 10시까지? 개소리하지마 8분까지 개소리하지마 왜 개소리하지마 멍 어? 멍 57분까지 캐 들어가겠습니다 멍 개야? 멍멍거리니 멍 멍멍거리지마 개처럼 멍 걔는 그렇게 안온다고 그리고 멍 57분까지 캐 들어가겠습니다 왜 57분이지? 57분이 중요한 날인가? 57분이니까 단서 단겅으로 찔려야돼 아 왜 자꾸 이런거 나와 나는 그런거 밖에 안나오 나 에휴 멍멍님도 뭐 그냥 뭐 뭐 그냥 뭐지? 뭐 그냥 뭐 말해봐 멍멍님은 전성도 에이 뭐? 멍멍 멍멍님은 전성게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고있네요 누가? 님 뭘? 여기 님 말고 누가있어 내가 뭘 줘 어? 내가 뭘 줘 아니 지고있다고 뭘 줘? 지고있단 말 몰라? 뭘 줘 뭘 지냐고 저거 저거 잠이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뭐 님 진짜 님 원래 그냥 몸 불편한 사람이지 막 이 막 이 막 한물졌다고 오 오 뭐? 한물졌다고 이 내가 화내니까 번개치는거야 지금 아 손바닥 아파 아 손바닥 아파 보상해줘 치가 쳐놓고 나한테 보상해달라 어 화나네 진짜 손바닥 아파다고 아 어쩌라고 어 보상 안해줘? 안해 왜 해 왜 해 님송이잖아 그럼 나는 난 보상 받으려면 국회의원에 있는 벽 좀 뚫어야겠다 뭐 개소리야 무슨 그게 무슨 주제야 맞지? 국회의원 국회의원 벽을 뚫는게 뭐지? 아니 아이 야 국회의사당이지 멍청아 야 뚫지마라 쩔쩍 있는 애 아 하지마 진짜 맨날 해 맨날 했어? 한번도 안했거든 헉 하고 있잖아 어떻게 알았어? 아 지금 국회의사당 저기로 철 캐고 있대요 아니 안깨고 있어 철 캐고 있다메 애 그렇게 봤어? 어? 애 그렇게 봐? 뭘 그렇게 봐 그렇게밖에 못 봐 아니 님 지금 자세가 그러잖아 아니 아니 지금 킬타임인데 개 뽑고 했어? 킬타임인데 개 뽑고 했어? 킬타임인데 개 뽑고 했어? 킬타임 어 나왔다 킬타임 아니 그 아니 그쪽에 있어야지 방금 갯보가 썼던데부터 아니 갯보 아니 갯보 야 짜식아 갯보 썼던데부터 있어야지 어 내 엔더진 좀 먹지마 엔더진 좀 가져와 뭔 소리야 인빈세이블데 멍청이 아니야 뭐 한번도 죽고 싶어? 빨리 피스모드로 해라 준비해여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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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데? 아 미성화 아니 766 하나 먹었잖아 림 왈 님 왈 님 오 맞혈되? 지그음 방금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요 뭘 불법이야 응 뭐가 불법이 룰을 어겼다고 먹더라오 어흙을 쓰는거 아니야? 으아아아아악 말이 안통해 그러면 국회의사당에 있는 철 한 개 캐주게 야 그것도 캐지 야 안 캤어 안 캤어 안 캤어 캤다며 캤다며 캤다구 캤다고 했잖아 캤다고 했어 안했어 캤다 했잖아 아니 캤지 아니 안 캤지 아 캤지? 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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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장난해? 장난해? 아니 안 깼.. 안 깼다고. 날 뭐로 믿어? 어? 발로 믿어? 뭐로 못 믿어? 발로 믿지 못 믿으니까. 세상에 말세 말세. 왜 밀고가 두 개지? 님만 고쳐지면 돼요. 야 뭐가 진짜야? 뭐예요 뭐. 아니요 진짜네. 기억도 잃었나? 아 이상한 거 많잖아. 아니 땅에 흐르는 거 죽고 다니라고. 다 버려? 나나나나나 돈이 없어. 그렇게 사시오. 오 나 아직 안 넘었는데? 아 내가 올게. 아 크리퍼잖아 멍청아. 아 크리퍼야? 개멍청이 진짜. 아 크리퍼.. 어디인데 이거지? 크리퍼 아니었지롱. 피해보상 비해라. 뭔 소리야? 나 못 나간다. 어어어 문 나왔나 못나오. 오 문 나간다 간다 간다 간다. 빠시기! 뭐 뭐 뭐 뭐? 에잇! 아이야야야. 야 들어가면 안 되지. 싸운 도둑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야 이제 싸운 도둑이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싸운다. 일로 왕. 응. 도망쳐? 뭐야? 으흐흔흐흫흐흫 ...WELLOWOWOWOWOW weer 흐흐흐흫ㅇ 에이 바보 애 게르려 진짜 으흐흐흐흫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흥 야 저거! 어허! 슬로우 걸렸어 나이트! 나이트! 일리와! 일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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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리와 아 일리와 열 Reagan 일리와 일과 일리 discord 탈출 X 3 오우.. 엠이이이 라이스 나이스 라이퍼어어어어ㅑㅑㅣㅑㅑㅑㅑㅑㅑㅑㅑㅑ 별거 딱인 Bronze 계속 구종행위만 하고 말이야 어? 사운드 온전 집어라에 들어가? 뉴흠 낌는 날 어떻게 해 OtherOS 해 볼 수가 없어 넌 왜 응? 왜 어떻게 날 이길 수 없어 날 이길 수 없어 님은 덤벼라 밤육구 뭐 밤육구? 벌써 이쪽으로 갔나? 이거 시계탈이 가면 죽여버린다 오 마이 따 뭐라이밤 어떻게하지? 너 진짜 제대로 하겠다 아이 모헥 모헥 아우 기지 들고 모헥 제일 잘쓸 능력이라며 그랬잖아 아니 근데 상대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랑 상대가 안 되잖아 그치 상대가 안되네 알아 나 부정행이 어 방금 내가 룰룰룰 고쳤지 룰룰 고쳤지 야 자식이 야아 야아 은이 못나간다 아니야 이게 어딨어 아니 님이 들어갔잖아 안 싸웠잖아 야 님이 들어갔잖아 어? 그니까 내가 들어가면 님 앞으로 죽인다 했지 아니 근데 들어갔는데 안 싸웠잖아 나 그럼 들어가지도 못해? 아니 근데 싸우는 도중에 들어갔잖아 아 끝낸다 방금 3대0 여러분들 싸우자 싸우자 어어 나아 진짜 뭐 별것도 아닌 자식 아깝다 응 나 진짜 끝난줄 알았어 안 끝났었는데 어쨌든 끝났네 방금 끝났네 아이씨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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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냥 창벽을 했네요 열매도 그냥 어? 아이 왜 나와봐 열매도 서로 그냥 저냥이었는데 이렇게 그냥 창벽을 했보니까 아주 좋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뿅